안녕하세요. 저는 정독입니다. 저희 부모님 창도 신경쓰는 한영입니다. 오늘 만나면 보면요. 바로 정독강들 토요채널 구독자 청년 돌파 이벤트에 택배 발송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여기 가벨라이트 사이가 그리고 롤링하트 룩드리아 아톰 피카츄 클렉션 영광인 레이서 롱맨 브루스 소울 이렇게 총 6개가 발송될겁니다. 롱맨 브루스 소울은 민석장님께 제도로 갈거구요 엘신상 갈거구요. 나머지는 빈곡천게임 당첨자들입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총 일곱분 중에 일곱게임 당첨되신 일곱분 중에 두분은 일주일 넘었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남으셔서 그분들은 다음 이벤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10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. 오늘 발송되니까요.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장난감 상대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 2분 4분 5분 6분 5분 5분